안녕하세요. 도커로 3티어 아키텍처를 배포하고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로 매트릭 데이터 분석하기 강의자 유수정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로 매트릭 데이터 분석하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매트릭 데이터가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와 MySQL, 도커 컴포즈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환경 설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 실제 구현 환경에 접속해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생성하여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합니다. 먼저 매트릭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 데이터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률, CPU 사용률, 스레드 사용률 등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추이를 추적할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이며, 마이크로미터 모듈이 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모듈은 액추에이터 안에 내장되어 있으며, 스프링부트 디펜던시에 액추에이터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음은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대상 시스템으로부터 매트릭 값을 받아오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라파나를 통해 수집한 매트릭 값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해 많은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익스포터로부터 풀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메테우스.야물 파일을 통해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라파나는 그라파나 랩에서 개발하는 오픈소스 데이터 시각화 모니터링 툴입니다. 하나 또는 여러 대시보드로 통합된 차트와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 대시보드를 인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플러그인이 존재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메테우스.야물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진 속 스크립트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메테우스.야물 파일의 템플릿입니다. 스크랩 인터벌과 이벨루에이션 인터벌을 통해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할 인터벌을 지정합니다. 또한 스크랩 컨피그 옵션을 통해 잡네임을 설정하고 매트릭 데이터를 풀링해올 수 있는 타겟 익스포터를 지정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된 프로메테우스.야물 파일입니다. 잡네임은 Spring Actuator이며, 매트릭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엔드포인트는 액츄에이터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스크랩 인터벌 옵션을 통해 매트릭 데이터를 풀링해 접근할 시간 간격을 정해주고 타겟 익스포터를 지정해줍니다. 여기에서는 백엔드포트 8080에 할당된 IP 주소로 지정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커 컴포즈에 작성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의 설정 내용입니다. 먼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앞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라파나입니다. 특이 사항은 인바이러먼트 옵션을 통해 패스워드를 설정해줍니다. 그라파나의 기본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어드민 어드민이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어드민으로 설정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라파나는 프로메테우스에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디펜스 온 옵션을 통해 의존성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의존성을 설정해주게 되면 의존성이 있는 컨테이너가 의존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실행된 후 실행되게 됩니다. 즉, 도커 컴포즈 빌드를 했을 때 프로메테우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 난 후 그라파나 컨테이너가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축한 환경을 실제로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 어브로 컨테이너들을 실행합니다. 로컬호스트 3000번에 들어오면 오더 버튼과 캔슬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호스트 9090번을 통해 프로메테우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컬호스트 3001번을 통해 그라파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라파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어드민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드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오더 버튼을 누르면 오더 값이 증가하고 캔슬 버튼을 누르면 캔슬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더와 캔슬 값을 프로메테우스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오더 버튼을 누르고 프로메테우스에서 오더 카운트 쿼리를 날리게 되면 오더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가지고 온 매트릭 정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를 만들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누르고 매트릭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URL을 설정해 줍니다. 데시보드를 누르고 등록한 데이터 소스로 데시보드를 설정합니다. 데시보드 내에서 분석할 데이터의 쿼리를 보내면 변동하는 값을 그래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오더와 캔슬 값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웹페이지에 가서 캔슬 버튼을 누르고 그래프를 확인하면 그래프가 변동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용 데시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용 데시보드란 다른 사용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데시보드를 말합니다. 데시보드에서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존재하는 데시보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부트 공용 데시보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데시보드 아이디를 입력해주고 생성하게 되면 기존 데시보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공용 데시보드에서 자신이 분석하고 싶은 매트릭 데이터를 위해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